아포드 주다 조지의 높은 점수가 높은 점수가 조지에게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다 공포하다 닉슨은 추가로 5만 병력을 철수 하려는 그의 의도를 공포했다 다양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했다 가능성 알렉스가 입학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지도 등을 작성하다 콕 선장은 대양을 가로질러 폴리네시아에 이르는 일관된 방향의 경로를 지도로 만들었다 약속하다 그 젊은 커플은 그들의 약혼 사실을 발표했다 존경하다 그 가수의 애국심은 전국적으로 존경을 받았다 증거 어떤 증거도 그 피의자가 살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비옥한 나일 강평야는 더 이상 해마다 일어나는 홍수에 기인한 비옥한 토양을 얻지 못한다 발생시키다 시장은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0개의 풍향터빈을 지었다 타고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몇몇의 타고난 차이점들이 있다 매우 귀중한 법정 격리학은 범죄학자들이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아내도록 도와주는 매우 귀중한 지식체계이다 돌이킬 수 없는 그 군인은 살아남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안면 상처를 입었다 격언 안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격언은 수업에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자주 쓰인다 항의하다 제인 레이건은 레이건에 늘어나는 정치 참여를 반대했다 뛰어난 작가의 연설이 너무나 뛰어나서 수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인용한다 후원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예술과 과학의 후원자였다 affords they use biima 기ullision includes isce 영 weg 지식 그대 우선 선 besonders 반 추리 귀 최 그 소 cal Patron